안녕하세요. 세우 김상중입니다. 제가 지난 8년간 그것이 하고 싶다를 진행하면서 얻은 별명이 중년탐정, 국민탐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별명에 대해서 저는 몹시 자부심을 느끼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탐정업이 실제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원래 탐정업은 실종자 찾아주기, 기업보안, 보험분야, 사이버안전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생활 침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은 방지하는 관리 법률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탐정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합법적인 업체 대신에 불법 심부름센터 등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금지가 아닌 관리로 정책을 변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빨리 합법화된 탐정을 보고 싶습니다. 탐정업 도입 저 국민탐정 김상종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